반갑습니다. 2022 개정 통합과학을 위한 입문특강 강좌입니다. 기존의 통합과학과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그래도 수능 과목이 되었잖아요. 그러면서 일부 상위 개념이 이동해 왔다라는 거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볼 거고요. 그리고 입문특강 강좌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기존의 통합과학이 한 권이었으면 두 권으로 분리가 됐고요. 그래서 두 권의 교과서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게 되실 겁니다. 추가가 된 내용이요. 과학의 기초 파트가 추가가 되면서 물리원의 파동 파트가 이동해 왔다라는 거. 상위 개념이 이동해 왔다라는 거. 그리고 물질과 규치선 기존의 내용에서요. 물질의 전기적 성질이 추가가 되는데 이 부분은 화학원에서 다뤘던 분자의 특성 부분이 추가가 될 거다라는 거 점검해 주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. 그리고 생명 시스템 파트에서 그 세포 파트가 빠짐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암기할 부분에 대해서는 비중이 좀 줄었다라는 것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. 통합과학 2에서는요. 변화의 다양성 파트에서 생활 속에 열 출입이 추가가 되면서 화학원에서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을 다루죠. 그러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출입하는 열량, 열 에너지를 계산하는 파트가 추가가 되었다라는 거. 그리고 코로나의 영향으로 생물 2에 있었던 감염병의 진단이 상위 개념이 이동해 왔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전기 에너지의 생산에서 수성 부분이 빠졌거든요. 그래서 전력 손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했던 계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은 좀 줄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기존의 통합과학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. 그러나 일부 상위 개념이 수능 과목이 된 만큼 추가가 되었다. 그래서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이번 강좌는요. 통합과학과 연계된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에 대해서 총정리를 하는 파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중학교 때는요. 물화생지로 나눠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셨고요. 통합과학은 물화생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통합적인 과학적 사고를 심어주는데 중점이 맞춰져 있는 감옥이기 때문에 물론 통합적으로 나올 겁니다. 그러나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정리하기에는 내 파트로 구분을 지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는 게 조금 더 매끄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파트로 나눠서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. 물화생지 순서대로 해서 좀 다양한 그림이라든지 PPT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7월 달에 개강이 되고요. 7월 달에 완강이 되는 그렇게 길지 않은, 부담스럽지 않은 강좌니까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매끄럽게 통합과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수고 많으셨어요.